영상 벌써 시작한거니? 올라! 엄청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하동민입니다 드디어 스페인다운 스페인의 거리를 걷고 있어요 우리 젓가락의 신 연호상과 젓가락신 연호상과 그리고 팀장님과 함께 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어제는 되게 할렘가였는데 드디어 유럽에 온 느낌이 있어요 스페인은 이런 가게에서도 마저도 그냥 다 해리포터에요 정말 호그와트에 온 느낌이고 저는 이걸로 제가 비록 카드는 잃어버렸지만 제 동생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정으로 얘네들 호텔 오래된 호텔 도데이 전파가 전파가 진심이 전파가 전파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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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